자 잘하고 도망가있어 워낙 쓰면은 이건 도망갈게 아이고 죽겠는데요 아 E스킬 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리진 어? 자 올드비 여기서 한번 그냥 가서 발로 차면 되고 야아아아 야 멋있게 죽여라 어? 고치? 힐 나오겠는데요? 쭈쭈쭈 야 여기서 다시 연속 킬 차단 자 이건 좀 의미가 있죠 이렇게 해서 미드 압박 이건 레오나 혼자 맡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오 그 케이틀린이 지금 네 지금 베인 압박 못하기 때문에 베인도 풀려요 도시 풀리죠 이렇게 되면 그만큼 아 근데 풀린다고 말씀드리긴 좀 무한게 케이틀이 너무 세네요 지금 혼자서도 타워 잘 막죠? 네 아 너무 세네요 케이틀이 전진단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알라봉 선수 타군 위도 시바나가 주도권을 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태양북 검은트 나올거구요 나왔네요 답은 거의 사실상 게임 오버 레이토는 그냥 답이 없죠 이제는 냉정하게 말해서 아빠가 못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베인이 무난하게 모란검을 만들 수 있을지 주요 딜러들이 지금 킬을 잘 가져가서 이달려 케이틀이 각각 4킬씩 네 굉장히 격보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미드에서 킬이 나오면서 연속킬 차단을 하면서 쓸데없이 퀸집하기까지 완성을 시켰구요 근데 이 신드라가 날뛰기에는 레오나의 존재가 조합이 안좋아요 상대 조합이 안좋아요 상대 조합이 안좋아요 나미가 뭐 기적적으로 세이브를 한다 한들 물린 상황에선 이미 신드라는 딜을 넣기가 힘들죠 레오나 피하면 리신 나라고 태고 리신 피하면 또 시바 나라고 태고 고치겠죠 앨리스는 지금 탑까지 좀 신경을 써야되는 이제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앨리스가 탑 가도 사실 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시바 나라고 라임준 단계에서 취침한타가 터지네요 열정의 공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미드 압박 잘해주고 있어요 레인오버 오 이거 밀겠네요 아 다음 에이블 리신 오거든요 이거 막을 수 있겠네요 일단은 이거 언제는 터질 수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딱 그 시청자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정글에 앨리스가 리신을 이기는 구도였고 일반적인 양상처럼 레넥턴이 시바나를 잡고 있었으면 어? 오 신간 데미지 너무 좋아 포커싱 자 이거는 앨리스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순간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극간에 좋은 의미는 나쁜 의미는 항상 레오나랑 시바나 같이 내려가거든요 눈치는 챘어요 눈치는 챘어요 자 섹기 거미 신나 전멸 신나 전멸 아 근데 지금 아 신드라가 이래서 레오나한테 쥐약이라는 거예요 아 도망을 못 갑니다 그나마 전멸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네 태생적 한계 때문에 네 아 나미도 걸렸네요 가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면서 뽑은 거거든요 그렇죠 신드라 오픽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다 보고 상대 조합 결과적으로 그 약점을 정확하게 노려서 바로 뛴 한라봉 선수와 귤 선수의 백업이 좋았던 거죠 자연스럽게 드래곤까지 아 프라임 좋습니다 단순히 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브젝트를 내준다는 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상상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레드톤이 이기고 있는 분이 이겼으면 블루 쪽이면 레드 쪽이면 양쪽 시야가 다장하게 되면서 진짜 숨도 못 쉬다가 프라임은 졌을 거거든요 그렇죠 리신도 블루 내줄려고 할 때마다 레드톤 같이 내려와주고 이러면 근데 그게 이렇게 되버리네요 탑에서의 한라봉 선수의 분전 정글에서의 올드비 선수의 분전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웬만하면 에헤톤이 시관화를 다입할 수 있는 각이 라인즈하다 보면 10번 넘게 나오거든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와 눈치챘어요 자 헤인이 닿을까요? 아 물어버렸어요 아 이거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생각은 생각일 뿐 방심한 틈을 타서 한번 시도를 해본 건데 네 팀이 불리하니까 뭐라도 해봐야겠다 자 나민 그 와중에 해보건 정말 잘했네요 네 여차하면 발로 찰 기세였습니다마는 물어버렸어요 하지만 귤은 그런 건 없죠 막 들어가요 그냥 아 이거 잡은데요 레온아 발 차놓고 역으로 다시 뒤로 깔끔하게 포탑까지 제거합니다 저 귤 선수 정말 들어간 타이밍이 대충 들어간 것 같으면서도 타갖단 말이에요 망설이잖아요 이게 되게 황당했던게 뭐냐면 리신 움직임은 다이브 포기하는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감사합니다 레온아는 갑자기 들어가요 와 드로 리신을 보고선 아 얘네 안 들어오나 근데 레온아는 들어와 버리니까 얘네 뭐야 팀 맞아? 솔렉이야 솔렉 그쵸 깜짝 놀란거에요 그러니까 리신은 빠지우는데 레온아는 들어와고 있으니까 진짜 허허실실 그 자체입니다 귤 선수 네 저런 덩목은 탑 라인에게 필요한 덩목인데 서포터가 저런식으로 네 시원시원하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아이엠도 지금 탑을 밀고 미드쪽에 합류를 해줬어요 레넥톤 하지만 추가적으로 가져갈게 없습니다 드래곤도 이미 없고 미드도 일어났고 아 지금 케이틀린 아이템 와 정말 좋았던 아이템이 레오나 케이틀린도 켰는데 지금 레오나템 보십쇼 바텀 듀오템이 지금 영약을 들었어요 그리고 케이틀린 저게 일반주 한 26분쯤에 나오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신드라 되게 잘 큰 것 같고 타워드리면서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아이템 놓고 보면 니달리가 템이 더 괜찮습니다 그렇죠 오브젝트들이 있고 물론 뭐 돈은 조금 더 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레넥톤 지금부터는 앞으로 못 들어가요 방어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케이틀린 톡톡 치면 레넥톤 그냥 사르르 녹습니다 네 총으로 밀려파져 지금 가고 그냥 그리고 이런 대치상황에서는 케이틀린 이정도 템으로 그냥 밖에서 궁만 땡겨놓으면 신드라한테 아예 못합니다 반주리 날아가요 반주리 케이틀린 11이거든요 궁 1회비입니다 아 안 아파요 니달리 창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레오나는 상대의 정글 완벽하게 시야장악 자 이거 없구나 아 근데 이것도 결국은 규선으로 들어갈거 같거든요 규선으로 들어갈거에요 규선으로 들어갈거에요 규선으로 들어가죠 자 레오나 아 근데 단단해요 레오나가 단단해서 안죽어요 이거 레오나 캠이 말이 안되고 슈마라 타지 마세요 이거 한타 슈마나로 시간을 벌었어요 한타합니다 이거 한타에요 아 네 슈마라 등장 너무 후방에 들어가죠 지금 와 레오나만 잡은 것만으로도 이득입니다 아니 옆에 베인 있었나요 아 레오나가 아니라 그렇죠 남이 저 베인 못봤거든요 아 두 분 잡혔군요 베인이 메시즈복으로 왔어요 아 저는 나미만 잡힌줄 알았어요 저는 베인이 얼굴 나오고 있는데 베인이 뭘 잡았나 싶었는데 그쵸 베인도 잡혔군요 저도 베인이 보타옴인줄 알았습니다 네 베인이 뭐라도 했나 싶었는데 저는 나미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또 맞아요 신드라 신드라는 이동기가 없죠 참 무표합니다 블루까지 이야 프라임이 어 경기가 그냥 솔렌처럼 잘하는 게 아니고 1사브라는 사람이 잘 지겨요 느리게 좀 볼까요 아 베인 정수에 있었는데 슈마라가 울고 베인 봐야죠 베인 봐야죠 저희는 베인으로 봐야 돼요 베이틀링 공을 베인이 맞았군요 여기서 아니 그 전에 죽었네요 어? 창 맞았네요 창 아 니나리의 레빗 선수가 창을 창 맞았네요 그러니까 아페이터 챔피언이 전면로 두어 빠지면서 네 레벨 자체도 워낙 낮다보니까 네 아 정말 보기 힘들었어요 네 저도 저 또왔네 저렇게 죽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반전이었죠 얼굴이 뜨길래 뭐였나 했어요 와 프라임이 진짜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고 이번 스프링 리그가 끝난 것도 아니지만 최고의 다크호스가 프라임 옵티머스라는 거는 누구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16강에서 탈락은 당은 했습니다만 SK텔레콤 T1 S를 잡아내면서 결국에는 S가 같이 지금 NLB 오게 됐고 그리고 조별 4위로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경기나 먼저 하고도 지금 IM을 상대로 잘해주고 있어요 거기다 최장시간 경기 기록도 프라임이 기록을 했고요 베인 바텀님도 거기 가버리죠 아 이거는 못 맞죠 이거 막으로 와도 쿨하게 또 들어갈 거예요 위에서 지금 시바나가 시간 끌고 있어요 네 레오나가 보고 있죠 아 이걸 바로 이미 늦었어요 흑전법 흑전법 와 그냥 놀고 그냥 둘이 쪽에 크로만 노려요 시바나는 크로만 노려요 올드비가 마무리 흑전법 뒤쪽에 지금 케이틀이 쿵 있나요? 애플 선수 아 쿵쿵끼는 없네요 전멸까지 따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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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기 힘들어 보이죠 어차피 지오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따라가네요 당신까지 여기까지 온 이상 베인 약해요 약해요 케이틀 라운드 죽은 뻔했습니다 창맞은 게 아니에요 총맞은 거 창 말고 총맞은 거 그게 총 다 한 대 맞았거든요 베인이 비비탄 총 뿅뿅 쏘는데 저기 실탄이에요 네 비비탄인 줄 알았더니 안에 돌 들어있어요 지금 인생은 실전이다 뭐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아 이거는 네 다 또 안나오죠 케이틀이 너무 세요 베인 베인 자 그나마 힘들하다 비비탄 총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타박상 밖에 갑자기 근데 뒤돌아서 네 그래 맞아 타박상이죠 비비탄으로 잡을 하면 5천발 맞추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도 어쨌든 리신 잡아내면서 막는데로 성공을 했습니다 네 어 괜히 있다가 오우 케이틀린이 공을 쓰려고 했다가 취소가 됐네요 아 어쨌든 한타이밍 막는데로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저 용먹고 집에 가 케이틀린 탭에 뭐 나올까요 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용먹고 집에 갔다 오면 바론의 타워의 챔피언 골드 용먹고 집에 갔다 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령무이도 무조건 나오고 유령무이 BF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과장인가요 과장이 아닐 수도 있죠 골드 보지 말죠 네 전 라인이 다 궁금하네요 리신을 일단 뭐 샀고 네 일단 기이틀이 제일 궁금하죠 유령무이 유령무이 아 BF는 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저희가 너무 가대평가했네요 네 그동안 먹은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저 템도 아 26분인데요 지금 네 영약까지 들고 말도 안되는 아이템이죠 지금 26분에 피바라기 유령무이 나왔으면 뭐 그냥 무난하게 네 네 소스로 아이엠 쪽에 700 갑옷으로 시작하는 아이템이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아 이러면 너무 아픈데요 그냥 맨살 총 맞는거에요 지금부터는 그나마 어떻게 희망이라고 하면은 뭐 아이엠이 어쨌든 1경기 때 10000골드 차이를 그래도 70분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든 비등비등하게 갔다라고 했는데 네 문제는 그 원동력이었던 포킹챔프가 아이엠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합 자체가 네 사실상 받아치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지금 오인데로 유리할때 찍어누룩이 제일 좋은 조합이거든요 네 아 KT윈이 베인 한 번만 더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기심 해결 오 앨리스에서 버티네 그래도 오 앨리스에서 버티네 그래도 intelligence 오 falls 아oso 오 아 0 내 전멸 고치는 빠졌구요 아이고 음 한라봉 선수 이거 특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눈치를 챘어요. 근데 뭐 언제나 에러는 그래요. 이러다 보면 모릅니다. 1극기를 그랬어요. 몰랐어요. 70, 70분까지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 들으면서 지금 베인 템을 봤더니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죽네요. 베인 확실히 좀 템이 많이 안 나왔어요. 템이 좀 심합니다. 신드라도 딜이 좀 약하죠. 적응거템으로는. 상대가 워낙 템이 잘 나오다보니까. 베인과 케이틀의 템 수준 차이가 거의 두 배 좀 이상 나죠? 마디라다가 케이터지만 한 두 방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케이틀은 한테는. 케이틀은 신드라 때리는 건 보고싶네요. 신드라나 베인 때리는 거 보고싶습니다. 신드라 베인 나민. 이 타이밍에 억지게 밀리면 이건 좀 크리티컬합니다. 지금 시간이 50분 60분도 아니고 28분거든요. 못 밀리고 쎄 봇. 기만 보면 다 차웠죠. 다 찼어요. 보이셨습니다. 다 맞는 순간 한타 시작입니다. 이건 줘야죠. 와 레오나가 영양먹으면서 끝낼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케이틀린이. 딜을 넣는 것 같으면서 스킬을 잘 피하고 있어요. 안전걸 잘 유지하고. 지금 맞아봐야 위치가 안전하기 때문에. 맞아도 되는 쪽에서는 조금 무빙을. 그리고 여기서 좀 맞아봤자 어차피 레오나 W를 들어오거든요. 케이틀린한테 안죽습니다. 이거. 자 이거 톡톡 때리고 있습니다 억제기. 고치 맞았지만 레오나예요. 케이틀린 순삭 아닌 이상 답이 없어요. 오 300. 다 피합니다 스킬. 케이틀린만 보고 있어요. 고치 빗나갔습니다. 바로 빠진게 그나마 다행. 네 지금 급하지도 않아요. 프라임. 물류에서 들어가는 것들. 흑점을. 와. 와. 잘 들어 대박이기는. 시바라는 잘 밀었지만. 활용의 차이. 활용의 차이. 베인 프리디리긴 합니다. 프리디리긴 합니다. 위치는 좋아요. 위치는 좋아요. 진짜 약하네요. 이거는 진짜 잘 싸운 거거든요. 잘 싸웠는데 활약차이에 결국에는. 잘 밀었어요. 하지만 억제기가 밀립니다. 와. 진짜 대박 잘 싸운 거거든요. 흑점 폭발 그렇게 막고도. 침착하고 시바라 밀어냈고. 하지만. 활약 차이로 인해서. 억제기는 지키지 못합니다. 베인 팀이. 하나만 더 나왔어도 모르는 거였는데. 자. 유령 무기까지 일단 완성시켰습니다마는. 그런 동안에. 꼼꼼하게 또 와드 치우면서. 와드 하면서. 뒤로 빠지는. 어. 방금 한타 때 케이틀이 영향 안 먹었네요. 네. 방금 먹었네요 이제. 그리고 곡괭이. 그리고 곡괭이까지. 무한의 대금까지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음. 으악. 프로도 한타 때 영향 안 먹긴 하네요. 그렇죠. 네. 희망적인 경기죠. 네. 인간미가 있어요. 프로들도. 그럼요. 점멸지수도 하고. 점멸하다가 뭐 벽에 부딪치기도 하고. 그 경기계 중에 꿀잼이기도 하죠. 네. 벽을 못 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참 많은 스노우불링의. 네. 게긴 했죠. 네. 이스포츠의 역사를 벗겄죠 바론 쪽 장악하네요 슬슬 이제 이기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바나가 바텀 밀고 시바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활약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아이엠에서 정말 한 선수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한타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있어요 지금 케이틀린이 3코어 딜템에 네번째 아이템을 방템에 올리지 않고 공템에 올렸기 때문에 변수는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엠으로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를 끊을 때 쉽게 끊고 반드시 신드라와 베이는 체력이 많이 남아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거든요 또가요 바로가요 때리다가 오면은 빠져도 되고 아 시바나가 시나끄네요 끊기는커녕 여유있게 와득 때리면서 가네요 마치 세이브 선수 보는 것 같은데요 아 싸워갔다 움직이셔서 어그로끌고 네번아 물쎈가? 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미신이 있죠 아 아이고 아 전멸까지 썼죠 마지막에 너무 세요 총알이 자 그러면서 슈퍼미니언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진 막아야되요 아 이것도 앨리스 없이 막기는 힘들죠 아 슈퍼미니언도 버겁습니다 정글 앨리스도 고치와 어떤 딜면에서 이 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워낙 다들 못 컸기 때문에 아 억제기 두 개째 밀립니다 아 예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1경기 어떻게 보면 이것도 1경기 여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좀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경기를 플레이할 수 있는 프레임 아 어 플레이 했다면 네 적정 우와 심드라 아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거 무슨 말도 안되는 데이지가 베인도 자세 프라임 아 그럼 조별 4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네 그냥 창시 대신이 안 좋았을 뿐이네요 네 묵시크립과 IB팀을 연달아 격파하면서 결국에 NLB 8강에 진출합니다 아 아 아이미팀은 사실 NLB 준우승까지 한 경력이 있는 그렇죠 네 NLB 준우승이면 우리나라 6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팀을 2대0이라는 스코어로 잡아내면서 8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어 챔스에서 SK전 등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전략의 퀄리티를 뽐냈다면은 오늘 NLB에서는 본인들의 그런 어떤 기본기후에 충실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또 근성과 오더 집중력 모든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팀이라는 것을 이번 리그에서 다 증명을 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SK텔레콤 T1S와의 경기를 통해서 네 좀 더 자신감을 얻은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게 제일 컸겠죠 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뭐 NLB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8강을 확정 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 프라임 선수들과 함께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프라임 오키먼스 선수들 어 들리시나요? 아 네네 들어요 어 축제 분위기에요? 네 일단 뭐 한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라봉 선수부터 네 안녕하세요 탑솔러 한라봉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정글러 올드빈입니다 아 올드빈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라임의 미드를 갖고 있는 MC의 1등을 할게요 어 안녕하세요 원딜 프라임 제트헨지입니다 네 제트헨지 선수 네 안녕하세요 서포터인 귤입니다 네 귤 선수까지 음성성 상태가 좀 깨끗하진 않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멀리서 들려오는 어떤 애잔함이 있네요 하하하 메아리게스 느낌도 나고요 네네네 너무 잘 들리면 귀를 안 기울이게 되는데 네 귀를 기울이게 되네요 네 질문하실 거 없나요? 일단은 글쎄요 딱히 제가 생각나는 거 없어가지고 어 일단은 오늘 1경 첫 번째 경기 아이온과의 첫 번째 경기 아 그 오더 누가 하셨나요? 네 마지막 그 백도어 오더 누가 했어요? 서포터 형이요 서포터 형이요 아 우리 김 선수 정명수 선수가 무식한 ECH에는 네 이런 성격이 있었네요 정명수 선수가 나이가 제일 많나요? 아니 세명이서 동갑이에요 아 세명이 동갑이고 아 세명이 동갑이고 아니 섭이 아니라 정글 미드 서포터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백도어를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평소에 이런 상황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뭐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생각이었나요? 즉흥적으로 아 그 특이 경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아 아 내 생각이 났다 야 그건 진짜로 멘치마킹을 했군요 대회는 여기서 챙겨봐야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SK텔레콤 T1S를 잡 잡아서 네 좀 팀에 어떤 좀 업되는 뭔가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지 아니면 좀 반대로 NLB로 내려온 것이 오히려 본인들에게 좀 아쉬웠는지 어떤 게 좀 컸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올드비 선수 어떠세요? 아 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가 기분 좋게 내려왔다 질문 안 들은 거 아니야? 느낌이 지금 질문 못 들었는데? 아 예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경기로 네 너무 그 어질어질하네요 힘도 다 빠지고 아 확실히 좀 오늘 경기를 네 경기나 사실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네요 많이 힘이 좀 빠질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뭐 그 팀 내 분위기나 이런 거는 사실 되게 긍정적일 거 오늘 경기도 선수들 사실 잘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결국에는 재미있어진 이 프라임옵티모스와 SKT와의 인연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고 NLB 4강에서 T1S를 만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8강 아 8강에서 네 NLB 8강에서 아니죠 4강이죠 8강에서 상대팀을 이기고 S가 4강 올라가고 코어 프라임이 올라가면 아 그렇죠 만약에 T1S를 다시 만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자신감이 얻었네 음... 진짜? 진짜? 실험한거야?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서로 의견이 조금 달라진 것 같고 근데 당장 뭐 4강이 아니라 네 일단 8강이 어떤 팀이 생각 예상 좀 해볼까요? 올 것 같은지? 올 것 같은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존과 K팀 SK텔레콤 T1 K팀 중에 이제 패자가 내려오게 되는데 본인들의 예상 어... 어... 둘 다 기량이 둘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다 또 왠지 SKT K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 이런거 좋아요 막 던지려고 막 던지는거 그냥 아 그렇습니다 올드비 선수 네 어떤 선수였죠? 올드비 선수? 네 네 올드비 선수가 혹시 세레모니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선수인가요? 아 예 그... 손에 땀이 나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 네 네 그게 준비가 난거 아니면 즉흥적으로 생각난거에요? 즉흥적으로 아 즉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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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싸인팀으로 쓰더라고요 근데 팬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아 저 달라고 했거든요 아 싸인할 때 네 경기 결과 싸인할 때 아... 센스가 있으시네 그러면은 뭐 K가 내려온다는데 이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어차피 던지는데 아 던지게 계속 던져야지 그러니까 가식감이 없어 남자가 쥐때가 없이 뭐하는... 네? 하하하하하하 야 미쳐나 봐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아 스트레이트로 이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워낙 또 긴 경기를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지쳐있고 오늘 경기 내용도 너무 좋았고 뭐 프라임 옵티머스라는 이름 자체를 뭐 오늘 사실은 챔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렸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제대로 알릴 것 같고 이번 시즌에 뭐 목표 예 한라봉 선수가 예상 예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뭐 이런 목표가 있을 거예요 팬들에게 생기기 시작한 프라임의 팬들에게 이왕 엘레비로 오게 된 거 열심히 해가지고 우승까지 가겠습니다 아 우승까지 가겠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섯 분 모두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8강도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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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라봉 선수가 생각보다 되게 활발한 선수네요 네 그때 저희 나이스키프티 은밀한 경기였어요 은밀한 경기였을 때는 약간 조금 그때도 처음에 좀 이제 적응하느라고 그랬었고 그리고 지금 뭐 기량면에서 확실히 물이 올랐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자연스럽게 뭐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월드기 선수가 되게 재밌네요 이 선수가 세레모니도 그렇고 실제 외모도 네 막 던지는 멘트도 그렇고 재밌게 좀 개성 있게 네 개성 있는 분 같아요 그렇죠 이 선수도 근데 이렇게 게임 다 같이 잘하면서 성적도 나오면 사실은 그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분위기 좋을 때 또 이런 선수들이 막 분위기 띄워주고 이러면 네 더 재밌거든요 게임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어쨌든 프라임 오브티머스가 8강 진출에 성공을 해서 인터뷰도 뭐 간단하게 네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하고요 그리고 내일도 비주얼 경기가 있습니다 어떤 팀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매치 묵시크릿 2대0으로 프라임 오브티머스가 잡아내면서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바로 이어진 또 진출전에서 진출전 한번 격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밑팀을 잡아내면서 네 바로 8강 진출을 확정을 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있을 비주얼 경기입니다 먼저 제닉스 스톰과 VTG 이 팀이 맞붙게 돼요 네 선수 배출의 명가 지금은 사실은 뭐 그렇게 캐릭터가 굳혀졌죠 제닉스 스톰 어찌됐든 지금 있는 선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다시 좀 날아오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국대 VTG D조 LLB 16강 D조에서 가장 이변이었죠 빅파이 미라클을 잡고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서 승리하게 되는 팀이 바로 방금 전 경기를 펴서 8강에 진출한 프라임옵티머스에게 발목이 잡힌 SK텔레콤 T1S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력적인 면에서는 나머지 두 팀에 비해서는 객관적으로 우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팀 내 분위기는 사실은 가장 안 좋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생이 호랑이한데 우울증권이 호랑이에요 지금은 네 다만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렇죠 그것을 극복해야 강팀이 되는 거예요 사실 SK텔레콤 T1S 지난 시즌도 NLB 빠르게 왔거든요 네 근데 바로 탈락했어요 빠르게 내려갔죠 이제 다시는 그런 또 실수로 반복하면 안 됩니다 네 내일 비즈오 경기도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 A조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경기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경기도 많이 나와요 오늘 굉장히 의미있는 경기들이었죠 그렇습니다 프라임옵티머스 어쨌든 뭐 조별 4위로 좀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연달아 두 팀을 격파하면서 8강 진출에 안착을 했고요 내일 또 재밌는 경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라임옵티머스가 8강 진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우진구 도움말씀의 강승현 하광석 해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woo 창조 감사합니다.